지금껏 40년을 넘게 살면서 절대로 지울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날은 바로 우리 아이 돌사진을 찍는 날이었습니다. 아이의 돌을 기념하며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그런 일을 겪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일은 바로 제 남편에 대한 일입니다. 남편이 숨겨왔던 비밀을 마주하게 된 날, 그 순간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정말 확실해요? 그 사람이 제 남편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죠. 제가 봤을 땐 남편분이 확실합니다. 저 눈썰미 하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딘지 제가 주소 알려드릴 테니 한번 가보세요. 가서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전달받은 주소로 간 순간 바로 그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자랑은 아닌지라 그동안은 그 사건을 꽁꽁 숨기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젠 꺼내 보여도 될 것 같네요.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그 사건을 썰맘 구독자분들과 공유할까 해요.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3남매의 첫째로 태어난 저는 엄하신 부모님 밑에서 반항 한 번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한 딸로 자랐습니다. 대학 진학도 부모님 뜻에 따랐는데요. 그림 쪽에 재능이 있어서 미대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너 이런 식으로 엄마 실망시킬 거야? 미대는 무슨 미대야? 예수라는 사람들 얼마나 배고프게 사는 줄 알아? 그래도요. 내 적성엔 미대가 맞는 것 같은데. 적성이 밥 먹여주는 줄 알아? 엄마가 다 앞으로 네 미래를 생각해서 의대 가라고 하는 거야. 거기다 첫째인 네가 대학을 잘 가야 동생들도 다 따라간다니까. 미대는 접고 엄마 말대로 의대 준비해. 엄마 뜻을 거스를 수 없어 저는 의대에 진학했고 착실하게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집안에서 원하는 대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직업만 강요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 결혼도 본인들 입맛에 맞추려고 하셨습니다. 처음 제가 결혼하고 싶던 남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러나 의사랑 월급쟁이는 급이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셨고 그 사람과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부모님을 향한 반항심이 제 속에 강하게 자리 잡았는지도 모르겠네요. 부모님은 저를 적극적으로 선자리에 내보내셨어요. 그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당신은 거절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나가 선은 받지만 그게 좋은 결실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병원에선 환자들에게 시달리고 집에서는 부모님 결혼 성화에 시달리며 낙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병원이 위치한 건물에 카페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차 한잔하는 게 제 유일한 힐링이었습니다. 카페를 자주 가다 보니 그곳 직원들과도 안면을 익혔는데 그 중 한 남자 직원이 저한테 유독 친절하게 대하더라고요. 저보단 두어 살이 어렸는데 뭐 그 사람의 친절에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선을 보러 나가란 부모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병원까지 쫓아오시더군요. 왜 선자리에 안 나가겠다는 거야? 대체 이유가 뭐야? 진짜 그 이유를 몰라요? 다 엄마 아빠 때문이잖아. 나 지금까지 시키는 거 다 하며 살았어요. 그렇지만 결혼만큼은 두 분 말씀에 따를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제 뜻대로 제 인생 살 거예요. 저도 엄마에게 폭발하여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랑 다투고 퉁퉁 부은 얼굴로 카페에 가 여느 때처럼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놓인 건 달달한 딸기 주스였어요. 카페에 그 남자 직원은 제게 딸기 주스를 건네는 거예요. 음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아메리카노로 바꿔주세요. 이거 제가 드린 거예요. 우울할 때는 커피처럼 쓴 게 아니라 달달한 걸 마셔야죠. 아참, 제가 그냥 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드세요. 오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셔서 기분 풀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니까요. 그 말을 하며 씩 웃는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 사람을 향한 제 마음이 호감으로 바뀌던 순간이었어요. 다음날 저녁 용기를 내 딸기 주스 고마웠다고 인사하니까 그런 밥을 사라더군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호감 있는 여자에게 밥을 얻어먹을 순 없다며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 모습에 또 한 번 반했던 것 같네요. 그걸 시작으로 우리 사이는 뜨겁게 불타올랐죠. 남자친구는 어릴 적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었어요. 집안 형편상 어려서부터 돈을 벌어야 했고 또 사업하다 사기를 당해 돈을 잃은 경험도 있었지요. 그래서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실 저랑은 살아온 삶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보다 떨어지는 그 사람의 조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역시 다르셨어요.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연을 끊을 각오를 하고 집을 나왔고 부모님 대신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집과는 달리 시어머님은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의사 며느리를 봐?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해미가 우리 종규 선택해 준 거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한테 과분한 아가씨야. 별 말씀을요. 종규 씨도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어머니께서 저 따뜻하게 맞아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아휴, 감사는 무슨. 내가 감사하다니까. 앞으로 딸처럼 생각하며 잘해줄게. 우리 집 환영은 못 받았지만 시어머님이 이렇게 맞아주시는 걸로 충분했어요. 반쪽짜리 축하였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해 부부가 됐어요. 결혼 후 저는 병원 일을 계속하고 집안 살림은 주로 남편이 맡아 담당했는데 전 그것도 괜찮았어요. 돈이야 아무나 능력 있는 사람이 벌어오면 되는 거고 또 제가 요리나 살림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젠병인데 신랑은 그런 걸 잘하는 게 좋았거든요. 또 시어머님도 친딸 이상으로 저를 아껴주시니 더 바랄 게 없었죠. 내가 자식이 종교 하나뿐이라 살면서 딸을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우리 혜미가 생겼지 뭐야. 아휴, 우리 집 복땡이. 너는 내 하나뿐인 며느리면서 딸인 거 알지? 내가 사람들한테 김원장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에이, 어머니. 저 쑥스러워요. 그리고 김원장 말고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아니야. 병원 의사 선생님이신데. 우리 김원장 덕분에 주위에서 나보고 의사 시모라면서 다들 부러워해. 어머님은 저를 떠받들듯 잘해주셨습니다. 엄한 부모님께 받지 못했던 사랑을 시어머님께 받는 기분이었죠. 어머님과의 사이도 좋았던 만큼 어머님과의 학과를 결정했어요. 시어머님을 더 좋은 집에 모시고 싶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하고 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렇게 새 식구가 된 지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기다렸던 아기 소식이라 엄마가 된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 표정이 좀 우울한 거예요. 며칠째 얼굴이 어둡기에 걱정하는데 어머님도 남편 걱정이 되셨나 봐요. 종규제 요즘 표정이 어두운데 왜 그런지 아니? 이제 곧 애도 태어날 텐데 아빠가 될 놈이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은지. 그러게요. 요새 많이 얼굴이 어두워서 물어보는데 대답도 안 해줘요. 정말 뭐 큰일이 있는 건지 걱정돼요. 아무래도 제가 우울증인 것 같아. 남자가 사회생활을 못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니 오죽하겠니?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힘이 좀 생길 텐데. 뭐 가게라도 하나 할 수 있게 차려주는 건 어떨까 싶어. 어머님의 말을 듣고 남편에게 사업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죠. 에이 사업은 무슨 내 능력에 잘 되지도 않을 텐데 뭐. 지난번에 사기당한 것도 있고. 왜 사기만 아니었어도 일이 잘 풀렸을 거라며. 어머님 말씀도 있고. 내가 생각해도 자기 경제 활동하면서 바깥바람 좀 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때? 그래도 될까? 나 그동안 내 일 하고 싶었거든. 당신만 도와주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우리 서방님 팍팍 밀어줄게.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님이랑 가게를 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를 하는 데는 당연히 제 돈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1억 가까이 들어간 제 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돈만 다 까먹고 식당은 망한 거예요. 그땐 그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이나 시모가 저한테 미안해하는 게 안쓰럽게 느껴졌죠. 이어 얼마 후 멋진 왕자님이 태어났습니다. 아기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출산이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제 몸을 갈아서 하는 일이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았죠. 또 제가 평소 몸이 약한 편이라 오랜 산후조리가 필요했거든요. 그러다보니 바로 병원으로 복귀할 수도 없고 다른 의사를 고용해 월급을 줘야 했는데요. 그게 몇 개월 지속되니 은근히 경제적인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경제적 부담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사람 같았어요. 신혼 초엔 돈을 아꼈지만 언젠가부터 미친 듯이 카드를 긁기 시작했고 돈을 아예 물수도 쓰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나 산후조리하느라 병원도 못 나가고 다른 의사 고용해서 월급 주고 있잖아. 우리 아기 봐주시는 이모님도 계시고 돈 나갈 곳이 예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거든. 그래서 말인데 생활비 쓰는 거 좀 줄여줄 순 없을까? 예전에는 편하게 쓰라고 카드 줬으면서 이제는 바가지 긁는 거야? 그땐 내가 출산 전이라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애도 태어나고 그때랑은 달라졌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좀 절약하면서 날 도와줬으면 하는 거지. 글쎄, 쓰라고 있는 돈인데 절약해서 뭐해? 돈이라는 게 다 돌고 도는 거니까 쓰다 보면 돈 들어올 날이 있을 거야. 자꾸 나 압박하지 말라고. 신랑은 절약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고 그걸 계기로 우리의 부부 싸움도 잦아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더라고요. 그 무렵 외제차를 뽑은 겁니다. 그걸 보고 진짜 입이 떡하고 벌어졌어요. 당신이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차를 뽑았어? 대체 비싼 차가 왜 필요해? 너 나 무시하냐? 나는 뭐 차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앞으로 우리 애 데리고 다니려면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산 거야. 요즘 돈 가지고 간섭하는데 나 그거 진짜 싫다. 당신답지 않게 진짜 왜 이래? 간섭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돈 나갈 곳 좀 줄여야 한다고 도와달라고 했잖아. 됐어. 당신이 이런 일로 나한테 바가지 긁을 줄은 몰랐다. 또 돈 얘기할 거면 말도 꺼내지 마. 남편은 화를 내며 나가버리고 저만 황당해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종규랑 싸우는 거 다 들었다. 너답지 않게 왜 그랬어? 애도 태어나고 돈 쓸 것도 늘어났는데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다. 통 크던 우리 며느리 어디 갔어? 그깟 몇 푼 가지고 사람 들복지 마라. 알겠지? 어머님은 아들이 아닌 저를 나무라시고 남편은 그 일로 삐졌는지 제게 말도 잘 걸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다가가 사과를 해 화해할 수 있었어요. 돈 문제로 다툰 이후에도 남편은 달라지지 않았으니 마음 놓고 더 쉴 수도 없었습니다. 산후조리가 덜 된 몸을 이끌고 다시 병원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과는 다투긴 했지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서로 아이 양육에 대해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 아기도 잘 자라 행복할 때였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애를 놀아주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남편이 우리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말했거든요. 우리 유진이, 내 새끼, 아빠가 그렇게 좋아?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우리 연우한테 뭐라고 부른 거야? 응? 내가 뭐라고 불렀는데? 연우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야. 당신 방금 우리 연우한테 유진이라고 했어.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 이름을 헷갈려? 비슷한 이름도 아니고 완전 다른 이름인데. 내가 그랬어? 아휴, 요즘 내가 자꾸 깜빡하네. 나이 먹고 머리가 굳어서 그런가 봐. 잘못 말할 게 따로 있지. 우리 왕자님 이름을 깜빡하고. 아빠가 진짜 문제가 있나 보다. 우리 아들 미안. 남편은 멋쩍은 듯 웃어 보였습니다. 뭐 살다 보면 건망증 때문에 깜빡깜빡할 수 있으니까요. 당시에는 그걸 바보같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식 이름을 틀린 남편을 쥐잡듯이 잡을 걸 그랬어요. 그랬다면 제 인생이 좀 더 빨리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요. 그 후 우리 아들의 돌이 되어 뭔가 특별한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이, 우리 셋이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아이 생활마다 매년 가족 사진을 찍으면 기념도 되고 뭔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결정한 일이에요. 그렇게 아이 돌 사진을 찍으러 사진관에 간 날이었어요.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 사진사가 남편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길래 혹시나 아는 사이인가 했어요. 사진사님, 저희 남편이랑 아는 사이세요? 계속 보시길래 아는 사이인가 해서요. 그러게 이상하네. 사진사님, 저랑 어디서 만난 적 있으세요? 저는 초면인데... 그러자 사진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아, 맞다! 며칠 전에 거기서 봤구나. 어라? 근데 남편분이 쌍둥이세요? 너무 닮으셨는데... 뜬금없는 말에 전화 남편이나 놀랐습니다. 쌍둥이라뇨? 저 외동 아들인데... 왜 그러시는데요? 맞아요. 저희 남편 외동인데... 혹시 이 사람이랑 닮은 사람 보신 거 아니에요? 아, 네. 진짜 똑같이 생기셔서 저는 쌍둥인 줄 알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 사진관에 놀러 갔다가 남편분이랑 똑같은 사람이 아기 안고 100일 사진 찍은 거 봤거든요. 저는 처음에 같은 분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같은 분일 리는 없고... 진짜 쌍둥이 아니신 거죠? 제가 평소에도 누구 닮았네 뭐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근데 저 쌍둥이도 아니고 형제도 없어요. 사진사님이 잘못 보셨네요. 남편의 대답에 사진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러세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닮으셨어요. 얼굴 특징까지 똑같거든요. 정말 닮았는데... 사진사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저도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닮았길래 같은 사람인 줄 아셨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다른 사진관에서 보셨다는 그 사진 좀 볼 수 있어요? 제 남편이랑 진짜 똑같이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시면 제 친구한테 그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할까요? 아마 손님도 실제로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사진사를 향해 버럭 화를 냈어요. 이 양반이 진짜... 내가 아니라는데 왜 자꾸 그래요? 아니라면 아닌 줄 알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거야? 아, 나 짜증나서 여기서 사진 못 찍겠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을 붙잡으러 나가봤지만 이미 사라진 뒤라 일단은 저도 집에 돌아갔는데요. 집에 있던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아까 그 사진사나 너나 뭐 하는 거야? 내가 아니라면 아닌 줄 알지? 뭐 자꾸 궁금하다면서 말을 해? 동일인인 줄 알 정도로 닮아서 그런 것뿐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아니면 아닌 줄 알지. 계속 얘기하니까 그렇지. 암튼 그냥 나 닮은 사람이지 난 절대 아니야. 다시는 내 앞에서 뭐 닮은 사람이니 어쨌니? 그딴 얘기는 꺼내지도 마. 신랑은 막 화를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리고는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잠을 자다 목이 말라 깼는데 남편은 옆에 없고 밖에서 말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저를 그대로 얼어붙게 했습니다. 알았어. 우리 예쁜이 잘 오빠가 사랑해?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한 일이 뭐였는 줄 아시나요? 너무 당황해서 침대에 들어가 자는 척을 했어요. 뺨 한 대도 올려붙이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거든요. 남편은 제가 자는 줄 알고 본인도 들어와 잠을 청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들었는데 어떻게 잠들 수가 있겠어요? 꼴딱 밤을 새고 아침이 됐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어서 몰래 남편 휴대폰을 확인해봤더니 이미 통화 목록까지 다 지운 상태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나몰래 숨겨진 여자가 있는 건지 생각의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불현듯 며칠 전 만난 사진사가 했던 말이 제 머리를 스치는 겁니다. 남편이랑 똑같은 사람이 부인이랑 아기를 데리고 사진을 찍으러 왔단 바로 그 말이요. 그게 남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곧장 차를 몰아 사진관으로 향했습니다. 사진사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저 기억하시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네, 기억해요. 그날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잖아요. 근데 뭘 여쭤보시려고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랑 똑같은 사람을 보셨다고 했죠? 정말 제 남편이랑 닮았어요? 그 정도로요? 아, 네. 쌍둥이 수준이 아니라 처음엔 같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돌 사진 찍으러 오신 분이 얼마 전에 다른 애 데리고 100일 사진 찍으러 오신 게 말이 안 돼서 그래서 혹시 쌍둥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 정도로 똑같이 생겼나요? 그래요? 사모님, 제가 사진으로 먹고 산 지 20년이 넘었어요. 사진 찍을 때마다 사람 얼굴 보는 게 습관이라 얼핏 봐도 사람 얼굴은 다 기억해요. 솔직히 그날 분명히 같은 얼굴이 맞는데 하도 아니라고 하셔서 제가 더 당황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보셨다는 사진을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사진관 알려주시면 제가 가볼게요. 아무래도 제 눈으로 꼭 확인을 해야겠어서요. 사진사는 잠시 망설이다 100일 사진 해봤다는 친구의 사진관을 알려주었습니다. 주소는 받아들었지만 사실 그곳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정말 그 사람이 남편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그날은 결국 그곳엔 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나 봐요. 신랑에게 정말 저모르는 쌍둥이 형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어머님께 물었습니다. 예, 나도 종교한테 그 말 들었다. 사진사가 뭐 쌍둥이네 어째네 그랬다면서? 근데 걔가 쌍둥이가 어디 있어. 내가 낳은 아들은 종교 하나뿐인데. 네, 그건 아는데 그 사진사가 너무 닮았다고 해서요. 너도 알겠지만 걔가 얼굴이 곱상하지 않니? 그래서 어릴 적부터 닮았다는 사람이 많았다. 연예인 닮았다는 말도 종종 듣고. 아마 그래서 말한 거겠지. 그냥 그런 일은 잊어버려라. 어머님은 딱 잘라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의심이 시작되니까 걷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제 두 눈으로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알려준 주소를 받아들고 용기를 내 그 사진관으로 향했고. 그 사진관에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진관을 둘러본 순간 대환장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거든요. 바로 제 남편이 다른 애를 안고 찍은 백일 사진이 떡하니 걸려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옆에는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서 있었고요. 그걸 제 눈으로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사진관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사진 확인하러 온다던 그분 맞으시죠? 네, 네. 저 맞아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만. 다시 사진을 보는데 땅이 푹하고 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몇 번을 봐도 백일 사진 속의 남전은 남편이 맞았습니다. 저 사진 언제 찍은 건가요? 저기 세 사람 가족 맞나요? 뭐 삼촌이라거나 그런 말은 없었나요? 이걸로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할지. 삼촌이 아니라 분명히 아빠라고 했어요. 새 식구가 사진 찍고 갔고 아기 어머니가 사진 걸어놔도 된다고 하셔서 걸어놨던 건데 일이 이렇게 됐네요. 그 말을 듣는데 모든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 사진 속의 남자는 남편이었고 그가 안고 있는 아기도 남편의 아이였던 거죠. 사실 사진을 보는 순간 딱 알았어요. 그 애와 남편의 어릴 적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있었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아기 이름 기억하세요? 뭐라고 불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이 이름은 예약 날짜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이름이... 아, 여기 찾았네요. 유준이에요. 한 유준이요. 유준이라면 남편이 잘못 부른 그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와 헷갈려 우리의 이름마저도 잘못 불렀던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진사가 유리창 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지금 아기 엄마 지나가네요. 저기 저 사람이 아이 엄마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황급히 뛰쳐나와 그 여자를 쫓아가 그 여자가 어떤 집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몇 시간 후 그 집에서 나오는 한 남자를 목격했습니다. 네,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와 아기에게 뽀뽀를 해주더니 제가 사준 차를 타고 사라지더군요. 분륜 현장까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보고야 말았습니다. 뭐 더 알아볼 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제가 아닌 딴 년과 애까지 낳고 사는 게 확실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던 것도 그녀에게 하는 말이었겠죠. 순간 더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대로 이성이 끊어져 그 여자에게로 달려갔어요. 당신, 방금 저 남자랑 무슨 사이야? 한 종교 저 남자랑 만나는 사이 맞지? 이거 놓으세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남편분이랑 얘기하세요. 너 저 사람 유부남인 거 알지? 알면서도 만나? 그럼 내가 누군지도 알겠네. 상간녀 주제에 유부남을 만나서 애까지 낳고 살아? 너 돌았구나?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남편분이랑 얘기하시라고요. 그 여자는 급히 몸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 행동이 저를 더 자극했죠. 남의 남편 꼬셔 애까지 낳고 살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불륜녀 주제에 감히 어디 도망을 가? 생사람 잡지 마세요.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불러. 누가 무서울 줄 알아? 너 내 남편이랑 불륜인 거 내가 다 확인하고 왔어. 어디서 거짓말이야? 난 할 말 없어. 미친 여자가 남의 집 가져와서 왜 행패야 행패는? 이거 놔. 그 여자는 저를 바닥에 밀치더니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땅바닥에 밀쳐진 채로 미친 여자처럼 울었습니다. 내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도 모자라서 아이까지 있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 그저 눈물만 나더군요. 다 거짓말이었으면 좋으련만 모든 건 다 사실이었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부모님이 아닌 제 뜻대로 한 선택이었어요. 그렇게 선택한 남자가 이런 쓰레기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 선택을 한 제가 너무 멍청하고 비참하더라고요. 너무나도 큰일이 한꺼번에 닥치니까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시간은 흘러갔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병원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남편의 불륜녀가 온 거예요. 그 여자가 제 발로 저를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너 진짜 낯짝이 두껍구나? 내가 만만해? 내가 그날은 충격받아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오늘은 달라.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 여자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원장님이 저 때리셔도 할 말 없어요. 분 풀리실 때까지 맞을게요. 죄송합니다. 며칠 사이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나한테 소송 당할까 봐 겁나서 이러는 거야? 너 수 쓰는 거지? 원장님, 저 정말 모르시겠어요? 제 얼굴 한번 잘 봐주세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뭔 헛소리야. 내가 널 어디서 봤다는 거야? 그 여자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순간 생각나는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만 보니 자주 가던 병원 건물 카페에서 일하던 여자였어요. 너, 너 혹시 여기 카페에서 일하던 그 직원이야? 맞지, 그치? 불륜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 와이프가 나인 걸 알면서도 만난 거야? 너 아주 간이 크구나. 그래, 뭐 불륜한 거 자랑이라도 하러 왔어? 내가 소송만 걸면 네 신세도 좋을 거 없어. 알고 까불어. 알고 있습니다. 저 오늘 선생님께 사죄드리러 왔어요.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원장님께 알려드릴 것도 있어요. 꼭 아셔야 하는 일이에요. 그 말을 하며 불륜녀는 몸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하는 행동으로 봐선 그 말이 거짓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뭔데 그래? 뭔 말을 하려고 날 찾아왔는지 드러나 보자. 그 여자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그 입으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남편의 정체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랑은 카페에서 일하다가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원장님이랑 결혼을 한다더라고요. 엄마가 돈 많은 여자를 원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다면서요. 자기 진짜 사랑은 너라는데 그땐 그 말을 믿었어요. 원장님이랑 살면서 돈만 뜯어내고 이혼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었고요. 하... 그러니까 둘이 나를 감쪽같이 속였다 이거지? 너는 그 놈 말을 믿고 애까지 낳은 거고 저한테는 곧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갈라설 테니까 애 낳으라고 설득해서 아기 낳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혼하지 않았고 이렇게 된 거고요. 저희 아이 백일 사진 보셨다고 들었어요. 그거 찍고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사진사 때문에 들킬 뻔했다면서 혹시라도 원장님이 찾아오면 잡아떼라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갔어요. 그래서 나 만난 날 모른 척했던 거다? 참 감싸줄 걸 감싸야지. 근데 나한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제야 겁이 나? 죄책감도 들고 무엇보다 그 사람 실체를 알았어요. 그 사람한테 저 말고도 다른 여자가 있더라고요. 진짜 사랑은 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는 사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또 다른 여자랑 딱 붙어 찍은 사진이더군요. 저도 불륜녀도 아닌 또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저 말고도 또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알게 됐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저야 그렇다 쳐도 우리 아이는 무슨 죄예요. 아직 출생신고도 못했는데. 그래서 원장님 찾아왔어요. 똑똑하고 능력 있으시니까 그 놈한테 복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원장님 드리려고 녹음을 좀 했어요. 며칠 전엔 저 잠든 줄 알고 지들끼리 떠들던데 그것까지 녹음했거든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 여자는 사진과 녹음 파일을 제게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서럽게 울던 그 여자의 뒷모습을 보니 참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그날은 찢어죽이고 싶게 미웠는데 오늘 보니 저 신세도 불쌍하더라고요. 일단은 가져온 녹음부터 확인했습니다. 들어보니 진짜 가간이었던 게 어머님까지 한 패였더라고요. 해미 개는 돈은 많고 똑똑한데 요리를 못해. 의사라고 돈은 벌어오는데 내 아들이 고생하는 거 보면 맘 아파 죽겠어. 엄마 속상해하지마. 대신 요리 잘하는 며느리 여기 있잖아. 우리 희연이 봐. 요리도 잘하고 착하고. 그건 그렇지. 우리 아들이 실속이 있어. 얼굴이 잘나서 의사 며느리에 요리 잘하는 며느리까지 있고. 근데 해미 개가 요즘 나 돈 때문에 자꾸 짜증나게 만들어. 그때 그 사진사가 닮았다고 피곤하게 만든 것도 골치 아프고 뭐 우리가 아니라고 잡아댔으니 넘어가긴 했는데 나 그날 간 떨려서 뒤질 뻔했잖아. 그래서 돈만 좀 더 땡기고 갈라서야겠어. 희연아 좀만 기다려. 오빠 조강지처는 너뿐인 거 알지? 내가 금방 갈라서고 이제 너만 보고 살게. 남편놈과 심어의 대화를 들으니 기가 찼습니다. 게다가 다른 녹음본에서는 그 여자가 자는지 대놓고 지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엄마 안되겠어. 저년들 둘 다 버리는 걸로 해야겠어. 얘네들보다 더 부리기 쉬운 애 있으니까 갈아타려고. 의사년이랑은 이혼하고 얘한테는 비밀로 하고 잠적하면 돼. 엄마 내 계획대로 할 수 있지? 뭐 괜찮은 년이라도 걸린 거야? 아니 근데 다 우리 핏줄인데 손자들을 어떻게 버려. 눈에 밟히는데. 내가 또 딴 년이랑 결혼해서 또 낳으면 되잖아. 이번엔 돈도 많고 어린 년이야. 해미보다 낫다니까. 걔는 의사에다 나이도 많아서 그런지 돈 가지고 너무 빡빡하게 굴어. 근데 이번에 만난 애는 머리에 등기 없어서 고분고분하고 부리기도 더 쉬울걸? 일단 해미한테 사업 밑천 좀 뜯어내고 바로 이혼하자고. 알았지? 그래 우리 아들 뜻대로 해. 엄마는 똑똑한 우리 아들만 믿고 아들 말대로 할게. 이게 내가 가족인 줄 믿었던 남편과 시모의 정체였습니다. 그것들의 정체를 알고 난 뒤 확실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날 속인 그것들을 내다버리고 화끈하게 밟아주기로요. 그냥 이혼 소송으론 부족했어요. 사업 자금에 차해 제 돈도 많이 털렸고 무엇보다 제 사랑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조건도 안 좋은 인간 사랑 하나 보고 결혼한 건데 제 뒤통수를 치다녀. 거기다 그놈이 돈 쓴 거 메꾸느라 산후조리도 충분히 못하고 일한 게 분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네요. 복수를 결심한 이상 흐지부지하고 싶진 않아 어떻게 복수할지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놈의 사업병이었죠. 번번이 제 돈을 뜯어내서 사업하려고 하는 게 아주 악질이었어요. 어디에 남이 힘들게 번 돈을 막 쓰려고 합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지 돈으로 시작해야죠. 남의 돈으로 일 벌리려는 그 알량한 꿈 아주 박살내주자고 결심했습니다. 제 계획의 첫 단추는 남편의 사업병을 부추기는 것부터 출발했어요. 여보도 사업이 여보도 사업 다시 시작해봐. 지금이 딱 적기잖아. 그럴까? 근데 돈이 없어서 사업도 자금이 있어야지. 일단 땡겨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갚으면 되지. 그럼 되겠지? 당신도 나 도와줄 거고. 그래, 우선 대출부터 좀 받아야겠다. 역시 우리 마누라 의사라서 그런지 아주 똑똑해.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저는 돈을 대준다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대출금을 갚아줄 거라고 본인이 김치국부터 마신 거죠. 그 뒤로는 아주 계획대로 착착 흘러갔습니다. 남편놈 하나 담그는 게 쉬울 줄은 몰랐어요. 남편놈은 당연히 제가 그 돈을 갚아줄 줄 아는 건지 아주 신이 나서 돈을 쨍겨오더라고요. 여보, 나 매장 계약하고 이제 인테리어 하려고. 돈이 좀 모자라긴 한데 당신이 도와주면 딱 해결돼. 아주 열심히네. 당신 일 잘 됐으면 좋겠다. 파이팅해. 제 속내도 모르고 멍청한 것들은 대출까지 받고 그 와중에 명품으로 도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심한 것들을 뒤로하고 저는 착실히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불륜 증거를 모으는 건 물론이고 재산분할까지 확실히 대비를 해뒀죠. 그리고 드디어 제 화끈한 복수를 만천하에 알리는 날이 됐습니다. 아니, 그것들이 개업식을 한다지 뭐예요? 저까지 초대했기에 그날 한 방 제대로 먹이자 싶었어요. 개업식 날 제가 나타나니 모자가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당신 왔구나? 어때? 매장 인테리어 근사하지? 사업 아주 잘 되겠지? 우리 김원장 왔니? 네가 도와주는 덕분에 우리가 또 이렇게 사업도 하고 며느리 하나 정말 잘 뒀다. 그러니까 엄마랑 내가 당신한테 멜 감사하다니까. 그나저나 돈은 준비됐지? 오늘 인테리어 잔금 다 치러야 돼. 당신이 결제해주면 되겠다. 결제라니? 나 돈 없어. 그리고 내가 언제 돈 준다고 한 적 있어? 나 그런 적 없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것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 너 말이 다르잖아! 분명히 도와준다고 해놓고서 왜 모르는 척을 해? 장난치지 말고 빨리 돈 내놔!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난 돈 준다고 한 적 없어. 열심히 하라고 응원만 했지 내가 언제 돈 대준댔어? 증거 있어? 지 혼자 착각해놓고 왜 이래? 김 원장! 이게 무슨 소린니? 우린 너 믿고 일 시작한 건데 이제와 이러는 게 어디 있어! 그러지 말고 빨리 돈 찾아와! 아 얼른! 제가 왜요? 전 돈 준다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어머니, 이러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모자와 실랑이를 할 때였습니다. 때마침 법원에서 이혼소장이 날아온 거예요. 기막힌 타이밍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남편놈은 이혼소장인지도 모른 채 어버버거리더라고요. 소장? 나한테 이런 게 올 일이 없는데 가만, 이혼소소? 야 김혜미, 너 이거 뭐야? 네가 감히 나한테 이딴 걸 보네?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혼이라니! 날 속이고 딴 년이랑 애 낳고 살림까지 차린 놈이랑 내가 어떻게 살아? 난 더러워서 못 살아. 남자가 딴 여자 좀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국가 거 같고 이혼? 야, 난 너랑 못 헤어져! 이혼하고 싶으면 일단 돈부터 내놓고 이혼해! 이게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본성을 못 숨긴 남편놈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나타나 남편의 뒤통수를 갈기는 거예요. 한정규, 너 오늘 돈 준다며? 왜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어? 내 돈 내놔! 야, 누가 떼먹는데? 아, 기다려봐! 지금 마누라 구슬려서 돈 받아낼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여보, 이러지 말고 돈 좀 달라니까! 내가 딴 년 만난 것 때문에 그래? 그거 때문에 화난 거면 내가 그 기집애들 다 정리할게! 당신 하나 보고 사업 시작한 거 알면서 이럼 어떡해! 개가 똥을 끊지! 네가 그 버릇을 어떻게 끊냐? 그리고 나 너한테 줄 돈 없다니까! 사업하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해야지 왜 내 돈을 넘봐! 남의 돈에 침 흘리지 말고 처음부터 네가 열심히 돈 벌어서 했었어야지! 암튼, 난 한 푼도 못 주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돈 주는 줄 알고 일 벌렸는데 그럼 어쩌라는 거야! 네가 돈 안 주면 나 감빵 가! 너 네 남편 감빵 보내고 싶어? 그거 반가운 소리네! 감옥 가서 정신 좀 차려! 하긴, 쓰레기가 감빵 간다고 정신이나 차릴지 모르겠지만... 너 진짜 말 그딴 식으로 할래? 그러지 말고 나 좀 봐줘라, 응? 나 네 돈 없으면 정말 큰일 나! 내 할 바 아니라니까! 일은 네가 벌려놓고 수습은 왜 나보고 하래? 너 사업 좋아하잖아! 앞으로 열심히 사업해서 그 돈 갚아! 거지같이 빌붓지 말고! 그러자 옆에 있던 시모가 달려들었습니다. 거지? 어디 서방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가 뭔데? 아들 개차반으로 키워놓고 누구한테 큰 소리야? 돈 달라고 하기 전에 아줌마 아들한테 얽혀서 망친 내 인생이나 물어내요. 뭐? 너 이년!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는데! 그걸 이딴 식으로 갚아? 돈 보고 잘해준 거잖아! 그나마 내 덕에 의사 시어머니 소리 들으면서 산 줄 알아! 그거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러자 남편이 고래고래 소릴 질렀습니다. 나쁜 년, 내가 죽을 때까지 너한테 복수할 거야! 돈 줄 것처럼 사람 갖고 논 년, 내가 널 그대로 그냥 둘 거 같아? 진짜 사람 갖고 논 년, 내가 너한테 복수할 시간에 네가 한 짓이나 반성해! 참, 그럴 시간도 없겠구나! 돈 갚으려면 앞으로 죽도록 일해야지 복수할 시간이 어딨어! 너 돈 못 갚으면 그대로 감방 가는 거 알지? 그 걱정이나 해,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인간 같지도 않은 놈에게 속 시원하게 질러주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개업한다고 사람들 다 불러놓고 그 앞에서 아주 개망신을 줬어요. 사람들이 지켜보는데도 지들끼리 억울하다 난리를 치는데 아주 통크했습니다. 근데 워낙 진상질이라 이혼할 때도 가간이긴 했어요. 못하겠다 배지라 하더니 나중엔 재산분할 받아야겠다며 억지까지 부렸거든요. 막말로 지가 뭐랬다고 제 재산을 넘보나요? 재산분할 싸움 시원하게 한 방 먹이고 빈손으로 내보냈습니다. 진짜 딸랑 팬티 한 장 챙겨서 쫓겨난 수준으로요. 그리고 지가 빚 갚을 능력이나 있겠나요? 대출받은 돈 한 푼도 못 갚고 결국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 마음 이용해서 등쳐먹은 놈 최우가 그렇죠 뭐. 시원하게 복수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착잡한 적도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선택으로 결혼을 잘못한 게 후회도 되고 반대하며 말린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 찾아갔다가 엄마의 진심을 들었습니다. 우리 큰딸 고생했어. 그런 일 겪고 많이 속상했지? 엄마, 나 엄마 생각하면서 후회 많이 했어요. 내 뜻대로 한 선택이니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그냥 엄마 말 들었으면 그런 놈 만나는 일 없었을 텐데. 그런 말 마. 다 애미 잘못이야. 너한테 처음부터 자유를 줬더라면 그런 선택 안 했을 거고. 미안하다. 이제는 네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 엄마가 응원해 줄게. 엄마의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었어요. 저한테 남편놈의 정체를 까발려준 그 여자는 본인 마음껏 복수하진 못했거든요. 그래도 제게 복수해줘 고맙다고 하더군요. 내 복수가 그녀에게도 도움이 됐겠지요?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지만 용기 잃지 않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가끔은 그런 놈을 고른 제 선택을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요. 그런 인간을 만난 건 실수일 뿐이지 잘못은 아니니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삐긋했지만 남은 제 인생을 더 잘 살아볼 생각입니다. 당당한 싱글 맘으로 멋지게 살 테니까 제 미래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